생사 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주인군들의 칭송을 듬뿍 받으며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셨습니다. 그 후 지금은 자꾸 하고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김인기자령자 아버님과 훈인하시오 수라에 이렇게 이 남부녀의 자녀를 다복하게 두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가 넘어진 기는 든든한 버킹복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채소는 작으시지만 정말 더 작은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그런 육체노동까지 하시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것만 해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밥만 먹자고 했지만 우리 자손분들이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보자 단포보은의 뜻으로 오늘 3시연을 열어드립니다. 존경하는 내 리더 여러분들의 축복과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이 자체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양춘자 숫자 여성님 올해도 만수무강하시고 이가도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뜨거운 사랑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선물이 이거를 끝난 줄 아셨죠? 그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하신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감사장을 또 우리 가족분들께서 만들었답니다. 자 마이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머니 아들님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 귀향 한평생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뒷바라지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희생은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멋진 사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희망 등대가 되어 주시는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알지 않는 생물 같은 사랑과 눈물을 보여주시며 저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내어주신 어머니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도자 사랑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2017년 4월 1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머니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도자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자리자분들의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좋으시죠?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어머니 고생하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께 예를 올리는 홈주시간입니다. 어머니 형제분들 혹시 아버님 형제분들 오셨을 때 함께 모셔주실래요? 친척분들 어머니께 형제분들 아버님께 형제분들 오셨을 때 같이 모셔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의님들은 의자님들에게 올라가주시고요. 어머니께 형제분들 아버님께 형제분들 모두 나오셔서 어머님하고 나란히 좀 앉아주세요. 받아하지 마시고